R.O.T 이거 너무 갖고 싶어. 어머 이런 거 어디 봐라? 이거 너무 예쁘고. L.A.4 요즘에 있는 책. 진짜예요? 네. 오전한 선글라스랑 이거 미는 거랑 이거 하나씩 드세요, 비타민 이거 지금 먹어도 돼요 뭐라? 어떻게 먹어도 돼? 물이 없냐? 아니 그냥 먹는 거예요 아 씹어서? 그냥 씹어서 먹어 뭔데 이게? 그냥 먹어도 돼 그리고 나 오늘 비타민 너무 가득 섭취한 거 아니야? 가득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꾹 이 캔들 많이 갔거든요 파이팅? 파이팅? 이거 좀 늙지어 응! 응! 어우! 이거지? 나도 지금 아, 넙어요? 맛있는데? 근데 있잖아, 뷰티스코드에 너무 아무 뷰티코드 없는가 왜 이거 있잖아, 이거 아, 여기 있잖아 야, 이게 야, 이게 최고인 거 같아 이거 봐봐, 너 봐봐 이따, 가만 있어봐 봐봐 얼굴이... 확실히 다르다 장난 아니지? 저한테 좀 깔아놔야지 해줄까, 해줄까? 어?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봐봐 이런 기능이... 어? 이거 너무 좋은데? 저는... 사실... 뭐... 되게...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는 되게 놀라운 건 꼼꼼하구나, 성격이 아, 좀 그런 편이에요 아니 진짜 깨끗해 파우치 안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넣는 거 난 처음 봤어 아... 근데 대부분... 그냥 이렇게 넣잖아 이렇게 넣거든? 저는 완전... 원래 이렇게 넣는 줄 알았는데 오... 정말 깔끔하다 와... 이거 뭐야? 근데 생각보다 이거 저기 미는 거 아... 구웠을 때? 네 좀... 어, 봐봐요 뭔가 있어? 그냥... 저 진짜 되게 단초래요 틴트... 아, 제가 나 혼자 산다에서 발랐던 립스틱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질문이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이거예요 근데 일일이 답해 주기가 어려워서 딱 여기 그냥 갖고 나와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 라뮤즈에서 나온 틴트인데 이런 색이에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, 이거? 이거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이 와요 어디서 팔아? 이게 근데 지금 안 팔아요 그래요? 이게 완전 단종됐대, 안 나온대요 꼭 괜찮은 제품은 단종되더라 그래서 저도 이거 막 이거 너무 예쁜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되게 막... 오히려 아쉬워봐서 그래서 이게 섹스앤드시티인가? 대사에 나와 꼭 여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은 꼭 단종돼서 똑같은 거 여러 개 사 놓게 만든다는 일부러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여자애들끼만 수다를 떠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어디 영화에서 내가 본 거 같아 그리고 뭐, 클렌징 티슈 이건 뭐야? 그거 에센스 그거 하나 딱 바르고 아로마? 아로마 에센스 그래서 그냥 크림, 그냥 수분크림 저거 크림을 꼭 갖고 다녀서 발라야 돼요? 이거는 이제 아시죠? 봉지 이거 뭔데? 코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우네요 코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우네요 이런 거 다 갖고 다녀요 이거 어떻게 하여? 네? 그거 열어가지고 아니, 우리 되게 뷰티에 관한 거 되게 특이한 거 질문해 뭐 대부분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아요? 이거 한 실제 그거 읽고 있잖아요 읽어보고 싶었어 아 아, 그렇게 하는 거야? 나 코에 집어넣는 거 나도, 나도, 나도 쭉 짜면 뭐가 흙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 아니에요 이렇게 아, 그럼 코 뚫리는 거? 네 이거 되게 시원해요 왜? 시원해요? 되게... 둘이 되게 시원한 거 좋아하네요 쿨한 거 좋아해요 쿨하죠? 쿨한 거 좋아해요 아니, 그럼 이거 다시 넣을 때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워서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아, 이거 우리 먹까? 어 이거 맛있어 어, 이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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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간식 하나 있어야 됐고 배고파 아하하하 진짜 뭔가 안 먹어가지고 우리 이거 열어놓고 아무도 안 먹어 아, 역시 메모지에 응 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 으흐흐흐흐흥 진짜 굉장히 심오한 질문 똘똘이 무엇으로 살아? 사랑 캔들 응 뭔가 술샌가 보자, 근데 관심 없는 거 같아 자기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문거야 자기 감정을 쓴 거구나 연기할 때 돈대라고 쓰고 싶은 단어 이런 거랑 읽어도 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나는 침대에 엎드려 글을 쓴다 하나만 읽을게요 좀 간단한 거 딸에게 집착하는 엄마 그럴수록 독립성을 확보하고 싶은 딸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 반항 이게 소재 이런 걸 모아놓은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다 파우치 없어? 파우치 있는데 이게 뭐예요? 이거 운동하는 거예요 진짜 한다고? 이게 평소에도 제가 되게 다급한 거예요 뭘 가져가지? 엄마방에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야 수건으로 많이 하기도 해요 딱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해봐 싹 펴져 진짜 시원하네 되게 좋아 이거를 좀 넓게 잘 잡고 뒤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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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돌아 이거 진짜 시원하다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열어봐 대부분 이렇게 넣는다고요 눕혀서 아 그러네 진짜 그거는 약간 클렌징하고 기초 기초 어 이거 뭐예요? 저기예요? 금가 비스트 리스트 금가로 들어있는 거 같은데? 안 들어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저거 어? 뭐야? 금가가 있었잖아 언니 혹시 저한테 금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? 이번에 대박 이건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 아 파우치가 두 개야? 어 이거 향 되게 강하다 얘는 이제 얘는 이제 메이크업 파우치 오 이렇게 이거는 되게 얇게 발리는데 피부가 좋으니까 역시 여배우들의 볼터치 볼터치 음 이거 혹시 지금 한 거예요?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무슨 립 컬러 립 발랐는지 궁금해요 오 딱 뭔가 청순한 그런 느낌의 되게 자연스러운 내추럴 음 음 음 음 음 음 아까 쓰신 그 노트가 정말 인상 깊어요 증음이 되게 많아요 너네 둘이 친해지는 거예요 네 언니 코드가 콜라보로 차근하네 야 그림을 그리고 니가 글을 써 오케이 모 update 콜라보로 차근하는 메인